삼성전자가 거의 4만원 이하, 3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저희 아이가 두 명이에요. 저희 자녀 앞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 이야기 좀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주식 계좌 만들려고 제가 은행을 세 번이나 갔었어요.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세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도 좀 그걸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왜 오는 이 시점에서 요즘에 주식이 하락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주식을 샀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우량하다고 하는 대기업이에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오늘 매수했던 가격이 거의 59,5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8만 원 이상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던 시점에 그때도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4만 원 이하 3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도저히 3만 원대에는 겁이나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이제 이렇게 상승했었어요. 그때는 아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딱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이에도 6만 원 갔다가 7만 원 갔다가 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등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장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는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을 할 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감히 한다는 것도 정말 주식 잘하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웃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주식을 하려면 오히려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매수를 했고요. 오늘 저도 한 6주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명 다 확실하게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계좌를 만들어준 이유는 저는 지금 시점이 삼성전자의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두면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해두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태껏 이렇게 용돈을 계속 모았었어요. 용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이인데요. 그래도 그 돈을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일단 주식을 사자고 했어요. 저는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이 자산에서 우리에게 나중에 수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뭔가 공짜 돈이 생긴 거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배당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당 7주씩 이렇게 사줬고요.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조금씩 또 가격이 빠지면 저는 이제 더 이렇게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녀 주식 계좌 만들 때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관계 증명서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뽑을 때 자녀 기준으로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을 받을 때 보면 일반이고 상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은행에서는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으로 자녀 기준으로 때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자녀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서류는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무료로 가능해요. 저희가 주민센터 가면 제가 알기로는 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 챙기시고 자녀의 도장이 필요해요. 이런 도장은 그냥 도장 가게에 가서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도장이랑 그리고 제가 법정 대리인이 되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제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챙겨 가시면 자녀 기준으로 이렇게 주식 계좌 만드실 수 있고요. 이걸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앱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주면 됩니다. 근데 뭐 증권사는 내가 원하는 증권사를 그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증권사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 주더라고요. 그 증권사에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중 은행에 가면 보통은 그런 증권사를 연계해서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를 계속 잘못 떼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떼가야 되는데 제가 상세로 떼가서 오늘 세 번이나 가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끝까지 제 성격이 어떤 걸 결심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내가 계좌를 개설해서 아이들 앞으로 주식을 사주겠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사히 주식까지 사주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금리는 상승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무섭다고 다 포기하기보다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이런 가치가 있는 주식 같은 건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